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부분들 타락한 인간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타락한 인간들인 거죠. 여러분 사적인 그런 이익이나 이런 부분을 다 내려놓고 총선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정리정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전 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선거 문제의 가장 중심은 이 선거 문제를 해결할 책무를 지고 있고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일을 맡은 그런 엘리트들이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걸 고치지 않으면 나라가 크게 어려워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4월 10일 총선에 대한 가장 우한 덩어리는 대통령 자신이 이 문제가 얼마만큼 심각한지라는 부분들을 받아들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방송을 동원해 가지고 한동훈 씨와 함께 무슨 호소문을 좀 내줬으면 좋겠다. 난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호소문 내가 이제는 해결될 건 벌써 다 해결된 겁니다. 전혀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의지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게 가장 여러분들 첫 단추에 해당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관전포인은 서로 묶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제는 넘어서서서 안 되는 그러니까 돌아가신 정두원 의원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뭐 그냥 그래서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같아요. 서로 묶여가 있는 모양인데 그런데 정치판의 초년생인 한동훈 씨도 그냥 꼬리를 바짝 내리는 걸 보게 되면 뭐 이거는 그냥 안에서 오랫동안 뭐죠 그냥 서로가 잘 아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일단 이 업계에서 활동하려고 하면 선거부정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야 되는 그런 묶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한동훈 씨까지 저렇게 꼬리를 내릴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죠. 그다음 그 선거 사기를 집행하는 사람들은 뭐 완전 안심이죠. 특히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세 번째 발언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대해서 답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제가 설명을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런 거 아닙니까 저는 사전투표 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손을 전혀 대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만 법에 따라서 정한 대로 그렇게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앞에 부분에 훨씬 더 비중을 둔 겁니다. 저는 절대로 그 문제 터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선관위 여러분께서는 절대 안심하셔도 되는 겁니다. 저는 절대 안 할 겁니다. 대통령 여러분 침묵이란 게 딴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해오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절대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 안 할 겁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해오던 대로 열심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대통령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침묵한다 어떤 범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묵인 방조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성의 부정성과 일어난 겁니다. 첫 번째 묵인한 거지 않습니까 그 묵인한 것은 뭐죠 선관위 여러분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한 거지 않습니까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를 화끈하게 조작했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다 침묵한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절대로 터치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해온 대로 쭉 계속해서 열심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끈하게 했지 않습니까 10월 11일 강서구총장 보궐선거에서 어마어마한 이런 부정이 발생해서 대통령이 침묵한가요 대통령의 침묵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입을 다물겠습니다. 계속 다물겠습니다. 그러니 선관위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지 않습니까 불법과 악이라는 것이 발생했는데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여러분 입을 다무는 것은 모릅니까 불법과 악에 대해서 묵인 방조하는 거지 않습니까 묵인 방조를 선관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완전 안심이다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는 모양이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가장 학은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그렇게 추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본인들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죠 현행 사전투표제는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부분에 다 뭐죠 안전장치를 다 풀어버린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1996년까지 공직선거법관리규칙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당일날 아침에 뭡니까 대장에만 찍으라는 거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는 보고하지 말고 그걸 다 풀어버린 거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는 여러분들 그냥 등록되는 순간 뭐죠 투표제 이미지라는 것은 다 카피가 되어 여러분들 투표용지 프린트할 수 있게끔 다 바뀌는 겁니다 현행 사전투표제도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독일 헌법재판소 판결대로 선거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는 시민들이 두 눈을 벗어난 모든 선거 절차는 정당화될 수 없다 사전투표제도의 거의 대부분이 뭡니까 국민들이 볼 수 없는 영역인 겁니다 검증할 수 없는 영역인 겁니다 이 제도 없애지 못하면 그냥 나라 그냥 가라앉는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나라에 그냥 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투표자 다 부풀리기가 핵심인 겁니다 사전투표를 뻥튀게 해가지고 그래서 시간이 없긴 하지만 4월 10일 날 총선이 그래도 이런 정상적인 투표에 가깝게 이루어 달라면 실제 사전투표자수를 국민들이 검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투표소 단위별로 개수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실제로 투표장에 와서 표를 던진 사람 숫자를 대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현장에서 수기로 사전투표에 참여한 참여자 명단을 뭡니까 목록을 만드는 겁니다 일명 사후적으로 작성되는 선거인 명부를 만드는 겁니다 그 작업 선관위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 실제 사전투표자수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4월 10일 총선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표를 쑤셔넣기 위해서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고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몇백만봐 329만 표 정도를 만든 다음에 집어넣겠죠 그러니까 선거 보나 마나 결과는 다 나오는 겁니다 지금 폼 잡고 다니지만 그냥 공천을 어떻게 하든 관계없는 겁니다 표를 만드는데 공천하면 어떻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표를 만드는데 표를 만들지 않습니까 선거 조작하는 사람들은 확신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대들지 않을 걸로 대통령은 입을 다물 걸로 확실하고 한동은 비상대책인데 입을 다물 걸로 확실하고 정치를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 국민의 의원들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 입을 다물 것이고 검찰 다물 것이고 경찰 다물 것이고 다 입을 다물 것이다 유일하게 남은 것은 국민들인데 국민들이 대들겠냐 대들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필요한 것은 그냥 승리할 수 있는 명분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판에 여러분들 이렇게 의로 대란이 일어나서 여러분들 하는 것도 본인들한테 명분이 되겠죠 막판에 윤정부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막판에 여러분들 선거 이후에도 되는 의사정원 확대를 미리 발표해가지고 의사 의로계하고 여러분들 강하게 맞붙이면서 민심이 급격히 악화돼가지고 결국은 더블당이 압승을 하게 됐습니다 국민의 힘이 패배해야 될 이유 더블당이 여러분 압승해야 될 이유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4월까지 압승할 수 있는 국민들이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쏘올 수 있는 그 근거만 맞는 끈덕지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이유만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이런 표를 만들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지방선거는 북미 싱가포르 회담이라는 그런 정치적 이벤트를 기획해가지고 국민들이 깜짝 쏘올 수 있게끔 했어 여러분들 서울특별시 25개의 구청장 가운데 24개를 먹었지 않습니까 더블당이 부산의 15개의 이런 구청장 가운데 13개를 먹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먹었냐 국민들이 그렇지 국힘당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어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뭐죠 그 근거만 만들면 됩니다 언론들 협조받고 중앙선거할 때 열심히 협조를 받아가도 여론조사 계속 조작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역겨워서 못 보겠어요 이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온통 사귄 겁니다 모두를 다 쏘길 수는 없으니까 내년에는 다 사귄 겁니다 국민들이 못대들 거란 거죠 총선 그 사람들이 조작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한번 대보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같은 질문 던지면 저는 그 사람들이 무지막지한 조작을 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기게 되면 탄핵도 시킬 수 있고 개헌도 시킬 수 있고 이재명 당대표의 부활도 가능하고 영구집권이 가능한데 왜 안 합니까 왜 조작을 안 하냐고요 조작하면 그냥 하겠습니까 화끈하게 하죠 개헌 통과시킬 수 있고 탄핵도 가능하게 되고 이재명 당대표이 되면 대통령도 만들 수 있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날로 먹을 수 있고 다음 대선은 그냥 굴러들어오면 뭡니까 그냥 그때 또 조작하면 뭡니까 입법사법행정을 다 장악할 수 있는데 왜 안 합니까 하죠 이왕하는 건데 조금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되들지 않을 건데 화끈하게 하죠 내가 만약에 그게 총책 같으면 그냥 무자비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완전히 손들게 40일 지나면 여러분들 나가겠죠 까불고 다녀도 안 됩니다 운동장이 기울여지는데 아무리 이런 볼을 차 보시기 바랍니다 밑으로 내려오지 어떻게 올라갑니까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낙담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냉정하게 보자 이야기죠 상황을 다른 사람한테 알리 이렇게 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그래도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전투표자 수위론들 개수하는 거 사전투표자 부풀리기를 막는 방법은 그냥 현장의 수기로 작성하는 건데 그만큼 절박의 감이 없는 겁니다 지금 한동훈 씨나 국민의힘 사람들 보게 되면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이지만 거듭 말씀드리면 모든 핵심은 사전투표율 부풀리게 하고 유령 사전투표자 수위를 만든 다음에 투입하는 것이니까 이번에 오근호 대표가 내세운 경기도 122만 표 관외 사전투표 전국의 460만 표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중요한 정부입니다 2016년 총선에 빼가지고 2024년 총선에서 전국규모로서 우편투표자 수가 1.7배 늘어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결국은 특정 정당의 후보를 밀어주는 그런 유령 사전투표자 수가 다수가 투입될 것으로 본다 그렇게 봅니다 확정적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는 전망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내일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